그게 내 맘에서 떠나가 버렸네 아쉽다 김현식입니다. 너무너무 오랜 해를 던지겠습니다. 콘서트에 오신 많은 분들 모두 축복받고 있어요. 내 맘속에 그대는 그대 빈들에 피오는 사람이지 술도 집도 없이 배고픈 사람 세상이 모두 다 내 것 같을 때 나는 저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았네 세상이 모두 어둠으로 덮일 때 나는 또 어둠을 걸었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나봐 이젠 잊어야 할 시간이 되었나봐 나는 또 어둠을 걸고 나는 이를 위해 여름을 기다리면 무엇을 찾아였냐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나봐 이젠 잊어야 할 시간이 되었나봐 난 또 아름다움을 기다리면 무엇을 찾아였냐 아름다움을 기다리면 무엇을 찾아였냐 아름다움을 기다리면 무엇을 찾아올까 예로 가 この 사랑을 기다리면 무엇을 찾아올까 그들을 찾아올까 그들은 어느것이 병에 Pendle일 가 ganzen refuse 그들의 시간을 찾아올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